가족을 위해 살자. 내 진짜 가족을 위해. 저와 결혼할 여자예요. 그냥 받아들이세요.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. 대체 그 사람 어딨어? 내가 그 사람 지킬 거야? 김지혁은 확실히 처리한 거 맞죠? 조 회장한테 그 회사는 팔겠다. 제가 어떻게든 그거 생각할게요. 일단 현금 자산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십시오. 일로와! 너 조 회장이 보낸 놈 맞지? 고맙습니다.